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화반 강의를 맡은 정구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들어왔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다반지 쓰는 거, 어떻게 다반지를 구성해야 되는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시험 봐보신 분도 계시고 다반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쓰는 게 좋은지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채점을 하죠. 저도 이제 채점을 많이 해보는데 채점을 하다 보면은 제일 점수를 좋게 해줄 수밖에 없는 다반지가 어느 거냐면 내가 채점하기 편한 다반지예요. 안에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있으면서 보기 좋은 다반지 이게 이제 채점이 편한 거죠. 쉬운 거 우리 다반지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개요라는 게 있죠. 개요 개요는 뭐냐 하면 개요 이 개요라는 것은 계략적으로 요점 정리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 내가 앞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계략 정리한 게 개요예요. 그래서 개요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뭔 다반을 쓸 거야 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썩 권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어떤 거에 대해서 아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이야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잡는 거는 정의처럼 법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접근성이 좀 좋아요. 이해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정의는 내가 내리면 그게 정의가 되느냐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화재안전기준에 정의 이렇게 나오죠. 모든 법은 앞으로 이 법에서 풀어나가는 이 단어는 이렇게 정의할 거야 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정의의 라고 놓고 얘를 갖다가 설명을 할 거면 그 법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를 정확히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암기해야 될 게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저도 옛날에 그 정의만 따로 이렇게 쭉 출력해 갖고 외워보려고 꺼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의, 법을 암기하고 계시면 법에 대한 정의를 암기하고 계시면 이놈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보면 우리는 답안지를 쓸 때 뭔가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또는 얘의 정의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풀어나가기 위해 핵심이 되는 놈이 있어요. 그 핵심이 되는 놈을 우리는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메커니즘은 어떤 게 메커니즘이야 라고 딱 정의해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놈은 교재에서 관계식일 수도 있어요. 관계식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관계식들은 다 암기를 하십시오. 관계식들은 어떤 수식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이 관계식에서 영양요소들이 다 뽑아져 나온단 말이죠.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얘를 정량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론이 이 관계식으로 다 설명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관계식에 대한 것들은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답도 관계식을 기준으로 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메커니즘은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림이 메커니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원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원리 어떤 감지기의 감지원리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작동원리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되기도 합니다. 걔네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암기노트 또는 책이 막 돌아갈 때 모든 장면을 내가 똑같이 딱 암기를 해야지 이해되시죠? 책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 말들을 전체를 다 똑같이 암기해야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의 개요 책은 개요라고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개요를 개요부터 암기하시는 건 안 돼요. 개요는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이 뭔가 라는 거 그놈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놈을 암기하시고 우리는 주로 배우는 것들이 화재가 난 현상 그 다음에 불을 끌 현상 불을 끌 때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전기적인 방법으로 화재를 알리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얘를 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원리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을 왜 꺼야 되는지 여기 보면 어떤 영향요소라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문제점이라는 놈이 필요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문제점만 도출해 놓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답안의 구성은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1. 개념 또는 정의 2. 메커니즘 3. 영향요소 4. 문제점 5. 대책 이렇게 로직이 쓰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하고 이런 시스템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문제점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러면 어떤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은 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가 있어 또는 얘네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답안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 될 겁니다. 패턴 여기에 딱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딱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쭉 답안을 쓰는 내용들은 이런 패턴들을 주로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직 이렇게 좀 보시고 우리가 뭐 결론 그러죠. 결론 결론은 결론이라는 게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게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시고 자 그런데 저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때 뭔가를 배울 때 얘가 왜 소방에서 이놈을 배우고 있는 걸 이놈을까 라는 거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또 얘가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 다른 데 책을 막 넘겨보더니 저쪽에도 이런 게 있네 비슷한 게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방에서 얻다가 얘를 적용하는 거야 이런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한 현상을 가지고 적용 막 이렇게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앞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뒤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 얘는 얘하고 얘하고 뭔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서로 이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적용이라는 놈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소방에서 적용 저는 많이 보시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억지로 생기게끔 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빨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반복하면서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로직을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할 거예요.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답안지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소방기술자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문제 이렇게 돼 있겠죠. 답안을 쓸 때는 우리가 1교시에는 13문제를 2교시 3, 4교시 얘네들은 6문제를 문제를 주고 그 중에서 내가 문제를 선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선별해서 쓰게 돼 있어서 내가 자장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번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5번부터 쓸 거야. 그러면 문제 5번부터 쓸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5번부터 쓸 건데 얘를 안 써주면 안 돼요. 채점하시는 분은 문제 5번이 이런 문제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를 문제 1번이라고 써놨어요. 문제 1번은 문제가 달라요. 근데 나는 5번을 채점할 거예요. 그럼 안에 내용이 내가 써야 되는 내용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채점 안 할 수도 있어요. 0점인 거죠. 친절하신 분은 정말 친절하신 분은 아 5번인데 1번으로 썼구나 잘못 썼네 이러고 채점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좋은데 한 700명 거를 채점하셔야 되니까 채점자들이 그러면 이거 문제 5번인데 나는 문제 5번을 연소 범위를 물어봤는데 문제 1번은 예를 들어 LOI인데 문제 1 해놓고 연소 범위를 써버려요. 그럼 내가 물어본 LOI의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억울하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OMR 카드에 체크 잘못하면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 5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문제부터 선택을 해 갖고 답을 쓰는 겁니다. 답을 쓰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금 연소 범위 얘기했으니까 연소 범위를 예를 들어 정의하고 연소 범위의 영향 요소 그 다음에 측정의 영향 요소를 쓰세요. 이렇게 10점짜리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밑에다가 답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정의 물어봤고 영향 요소 물어봤고 측정의 영향 요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정의 있는지 연소 범위 있는지 측정의 영향 요소 있는지 이해되시죠? 걔네들부터 볼 거예요. 아 내가 물어본 거 다 들어있네? 그러면 안에 내용 볼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1 정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 세 칸은 키워드 자리입니다. 키워드 제일 큰 키워드 중간 키워드 작은 키워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내가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기호를 내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난 이렇게 쓸 거야. 두 번째는 반가로만 할 거야. 세 번째는 양가로 할 거야. 네 번째는 동그라미 1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1 1 그 다음에 1 기어 이렇게 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다만 얘네들이 자리가 여기라는 거를 처음 답안부터 마지막 답 쓸 때까지 지켜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얘가 이 자리예요. 자 키워드가 아닌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놈들은 키워드 자리를 벗어나서 써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연소범이라는 것은 연소범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소범위는 LFL하고 UFL 사이의 가연성 가스 농도의 범위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저는 또는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가연성 혼합기체가 뭐예요?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의 공간 농도 범위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들 본인들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LFL하고 UFL 사이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그림 같은 걸 활용해 주면 좋겠죠? 그죠?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교재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다가 그림을 이용해 설명을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글씨만 빽빽하면 채점할 때 눈 아파요. 읽어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림도 좀 집어넣고 관계측도 좀 넣고 그래야 여백이 생겨갖고 답안지가 좀 깨끗해 보입니다. 글씨를 잘 쓰는 건 무기예요. 그러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합격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글씨를 못 써도 상관은 없어요. 못 써도 상관은 없는데 구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못 알아보지 않는 글씨가 있지 않으면 돼요. 얘가 지읒인지 기억인지 감직이라고 썼는데 이게 강직인지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억은 기억대로 니은은 니은대로 써주면 돼요. 그림을 그리겠죠? 이런 그림 많이 그리시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화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바라온도 라고 부르고 여기를 NFL 여기를 UFL 라고 부르고 여기를 CST 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래프의 그림은 여기 항은 뭐고 여기 항은 뭐다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을 빼먹으면 설명이 안 돼요. 자 어찌됐든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러면 요 놈은 한 다섯 칸에서 여섯 칸 정도 큼지막하게 그리십시오. 큼지막하게 이렇게 구성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내용 써놓고 옆에다가 그림 하나 딱 넣어줘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답안지가 그때부터는 딱딱하게 여백없이 차기 시작하죠. 그래프도 조그매지기 시작해요. 우리 6만 8천원 내시는 거 안에는 뭐 들어있는 거예요. 답안지를 6만 8천원 어치까지 써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 권밖에 안 쓰고 나오잖아요. 손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쓰지 마십시오. 한간에는 답안을 갖다가 한 장에다가 구성해서 집어넣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답안을 구성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몇 장을 쓰든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10점짜리 문제 정도 되는 것들은 한 한 면 다음 면 넘겨서 한 반 정도 이 정도 써주면 10문제를 100분 안에 쓰는데 시간이 그 정도면 가장 표준화 됐다라고 본 거예요. 25점짜리는 한 면 두 면 반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글씨를 보통 사람이 쓰면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답을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내가 글씨가 겁나 빨라요. 겁나 빠른데 막 뭉개지지 않고 잘 써. 그러면 쓸 내용이 많으면 막 써도 돼요. 뭐 어쨌든 그래서 한 다섯 칸에서 여섯 칸 정도 큼지막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두 칸 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다섯 칸 그리려 했는데 최소한 두 칸 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어떡하지? 거기 두 칸에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뒤로 넘겨서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조금 친절하게 해주시려면 다음 장 이렇게 써주실 되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표 그리다가 표가 잘려요. 표가 잘려요. 그럼 표 잘리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표대로 이렇게 그리시고 뒷장은 그냥 넘겨서 요거대로 그냥 이렇게 칸 쳐서 쓰시면 돼요. 그냥 자 두 번째 물어본 게 얘 연소 범위의 영향 요소를 물어봤어요. 영향 요소 자 우리 연소 범위 영향 요소는 뭐가 있어요?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혹시나 틀리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우리 앞머리로 안개하고 계시나요? 산뿔람 pt 뭐 이렇게 안개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산뿔람 pt 산소 농도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중간 키워드죠. 중간 키워드 그래서 1 산소 농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고 낮아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쓰겠죠? 2 불활성 가스 농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1 정의 1 LFL과 UFL 사이의 가스 공간 2 영양요소 1 산소 농도 자 산소 농도가 높으면 연소 범위가 넓어져요. 2 불활성 가스 농도 가장 나쁜 답안입니다. 이해 되세요? 제가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정의 영양요소 측정 영양요소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 되세요? 이게 제일 나쁜 답안의 형태예요. 그러면 채점자가 정의 있네 영양요소 여기 숨었네 그 다음에 3 측정 영양요소 여기 숨어있네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채점자는 정의 썼네 영양요소 썼네 측정 영양요소 썼네 이해 되시죠? 그럼 내가 이거 한 거 다 집어넣어 놨네 그러면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영양요소는 산소농도 뭐 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어 가만있어 봐 영양요소가 한 5가지 정도 됐는데 한 2가지밖에 안 썼네? 그럼 감점 요인인 거죠? 이해 되시죠? 이 판단이 채점자가 되게 빨리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꾸 일로 빼세요. 일로 빼놓고 본문을 여기 써야 얘가 바로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놈도 영양요소 해놓고 얘를 뒤로 빼줘야 얘가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채점자가 채점을 정말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답 쓰지 마세요. 앞으로 자 우리 뭘 하다보면 관계식을 쓸 때가 있어요. 2번에 메커니즘 자리에 관계식 들어가는 게 있죠. 관계식을 쓰는데 관계식은 반드시 분모 분자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두 칸으로 쓰십시오. 예를 들어 2번에 관계식 이렇게 쓸 건데 그 관계식을 쓸 때 다시 바이스 바흐는 F D분의 L 2지분의 V제곱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두 칸을 잡아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채점하시는 분들은 먼저 기술사를 닦거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 책에 이렇게 써있는 거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계산기 두들기도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계산기가 훨씬 편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보기가 편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관계식 관계식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는 분도 계세요. 내가 식을 이렇게 썼는데 눈에 확 들어올 거다 아마 이렇게 확 보여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구성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어떤 영양요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글씨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 영양요소 해놓고 박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박스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영양요소는 그때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박스를 칠 때는 여기하고 여긴 가독적인 막지 마세요. 그래야 답안이 좀 덜 지저분해 보여요. 그럼 여기다가 산소 농도 불활성 기체 농도 그 다음에 난류 압력 이렇게 쓰겠죠. 그럼 채점하는 사람이 영양요소 산소 농도 불활성 가스 농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영양요소 산불란 PT 다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구성해 주는 답안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박스를 갖다 디립다 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안에 써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박스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는 널널해지는데 여기는 빨빵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박스를 치시더라도 박스는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만 박스를 치세요. 예를 들어 장단점 이해되시죠. 장점하고 단점 또는 박스가 3칸 이상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박스 치시면 안 돼요. 박스를 3칸 이상 만들어 갖고 4칸짜리를 만들었어. 4칸짜리 만드니까 답안지가 여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 4칸에다가 막 구겨내려 보니까 글씨가 작아져요. 일단 글씨 작아지면 보기가 힘들어져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박스를 치시더라도 한 2칸이나 3칸 이상 벌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스를 쳐주시면 그냥 처음부터까지 글씨로 막 도배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답안지가 그런 구성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키워드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 키워드 자리를 지켜주면 글씨를 잘 쓰면 좋죠. 글씨 잘 쓰면 좋은데 글씨를 좀 못 쓰는 글씨들도 저 키워드 자리를 잘 맞춰주면 그러면 답안지가 그렇게 막 답답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채점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법 또 어떤 분들은 키워드는 글씨를 크게 폰트를 안에 내용은 좀 작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장에서 막 그거 신경 쓰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글씨를 내가 글씨를 못 써갖고 펜글씨 뭐 이런 거 공부하겠다 하지 마세요. 글씨 여태까지 사시면서 쓰고 왔던 글씨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래 쓰는 글씨대로 쓰시되 어떻게 하면 키워드 자리를 좀 잘 맞춰서 그렇게 구성을 해줄 건지 이놈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신 거는 뭘 쓰라고 정해준 거죠. 정의 쓰고 연소범위 영양요술 쓰고 측정의 영양요술 쓰고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것들은 저렇게 키워드를 주지 않고 연소범위에 대해서 논하세요. 쓰세요.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갖다 키워드를 잡아 나가야 되죠. 우리가 이 형식을 자꾸 갖고 형식대로 자꾸 쓰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물어본 거를 갖다가 쓰는 것들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책도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을 내가 키워드를 잡아놓고 형식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라는 것들에 대한 연습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험을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또 평가방 가면 계속 테스트만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형식은 잡아지게 될 거예요. 답안지는 저렇게 구성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요는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거예요. 개요는 암기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의 대상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내가 이해가 돼서 영향요소가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그냥 이해된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메커니즘을 가지고 영향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딱딱 안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앞머리를 따는 방법을 가져가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이해예요.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됐다 그래서 시간 안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달라요. 시간을 많이 주고 한번 고민해봐 이러면 답이 나올 건데 10분 안에 써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보고 답을 구성하고 이렇게 막 해나가니까 한 면 반 정도를 보통 사람이 쓰는데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7분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아 이게 뭐였지? 그게 뭐였더라? 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그거 알 것 같은데 아 이 시간이 쌓이면 이제 10문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가 원리에 대한 이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 맞지만 답을 정해진 시간에 쓰려다 보니까 암기에 대한 포지션이 쫓아가줘야 된다는 게 피치 못할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좀 볼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배울 거 그 다음에 정규반에서 배웠던 거 이게 뭘 배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소설안이라고 부르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보면 별표 5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방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 소방시설은 뭘로 구성되냐 하면 소화설비라는 놈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 또 피난구조설비 소화 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계전기가 배우는 다죠. 기계전기에서 배우는 다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우리가 또 소방에서 배우는 게 건축방화라는 게 있죠. 건축법에 따라가야 되는 놈들이고 우리 소화설비를 보면 소화기구 얘를 안기하고 계시면 좋은데 소화기구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식 소화장치 라는 놈이 있죠. 그죠.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화장치라는 놈이 있고 그러고 나서 뭘 구분했냐면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이렇게 구분짓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소화설비 중에서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등 소화설비 이렇게 크게 구분짓고 옥내 소화전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건물 내 안쪽에 있는 불 끄는 목적이 아니라서 이 놈은 따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됐든 별표 5에요. 별표 5 보시면 쭉 나오고 우리 소화기 소화기구는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기술사에서는 크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죠. 소화장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주력으로 보는 게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이쪽 계통이죠. 소방기계에서 자 보니까 얘네들은 물 기반 소화약재에요.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화약재인데 그러면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화약재의 주된 소화효과는 그게 메커니즘이죠. 주된 소화효과는 냉각이에요. 냉각 냉각이라는 놈을 통해서 옥내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은 또 다른 용도도 있죠. 압력을 가지고 방사해갖고 가연물을 파괴시키는 역할도 하긴 해요. 주된 어떤 소화효과는 물의 현열 잡려를 이용한 냉각작용으로써 불을 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물이라는 소화약재 우리가 쭉 다 배웠으니까 물이라는 소화약재는 어떤 장점을 갖는 거예요? 냉각효과가 크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냉각효과라는 것은 가연물이라는 놈이 열을 받아서 열 분해되면서 계속 불이 나는데 얘를 갖다가 가연물 표면을 확 적셔가지고 인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가연성 가스가 생성이 안 되죠. 이제 이해되시죠? 가연성 가스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불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냉각을 통해서 불을 끈다라면 가연물을 적셔서 불을 꺼버리면 재발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전제 조건은 인화점 이하 냉각입니다. 그럼 다시는 불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 기반으로 불을 끄는 놈들은 재발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을 꺼냐 못 꺼냐만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가스계는 가스계는 이 놈이 약재를 방사를 했더니 가스잖아요. 가스 액상으로 가든 기상으로 가든 상관없이 노즐에서 떨어질 때는 기화된 거잖아요. 기체 그러니까 가스계 소화약재라고 부르고 이런 놈들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 타고 있는 가연물 표면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기체니까 기체 가스가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가스가 꽉 차있다 그래서 화염이 막 올라가고 있는 부력을 조금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된 소화약을 냉각으로 갖고 있더라도 냉각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보다. 물보다 냉각 효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화점이야 냉각 못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발화라는 문제가 생기죠.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러면 야 잔뜩 때려놓고 오랫동안 있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 농도 유지 시간이라고 부르겠죠. 자 우리 냉각 기반을 가지고 불을 끄는 이 스프링 쿨럭 물론 이제 물방울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진압인지 재원지가 나눠지죠. 불을 갖다가 진압을 해서 꺼버릴 건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서서히 냉각시켜서 숨통을 조여갈 건지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는 이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고 자 물기반 소화약제는 그래서 냉각 효과라는 놈 때문에 소화약과가 가장 좋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부수적으로 물이란 놈이 주변에 많아. 이해되시죠? 주변에 많고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뭐 이런 부수적인 장점들이 쫓아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 물 뿌리면 되잖아요. 다 물 뿌리면 되는데 물 뿌려서 안 되는 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물 뿌려서 불 못 끄는 놈을 따로 분류한 거죠. 지금 이렇게 이해되시죠? 물 뿌려서 불 못 끄는 이 놈들을 보니까 물 분무라는 놈이 있고 미 분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포 또 뭐 있어요?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플러스 불화성 기체 여기 뭐 여기서 이제 고체 에어로절도 들어가고 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얘네하고 얘를 구분 짓고 있는 이유는 얘 뿌려서 적응성이 없는 장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물을 갖다가 B급 화재에 방사를 하면 불이 꺼져요? 왜 안 꺼져요? 불을 왜 못 꺼요? B급에다 뿌리면 기름이 물보다 가볍나 봐요. 그래서 기름이 위로 뜨고 물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놈들이 둘이 섞이면 섞이면 희석이라는 작용이라도 할 텐데 이게 물은 배웠다시피 극성 공유혈압을 하는 극성을 띄고 기름이라는 놈은 비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섞이지가 않네, 또. 그러다 보니까 불 붙은 기름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놈들이 물이란 놈은 표면장력이 강해서 지들끼리 뭉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가라앉아갖고 불 붙은 기름이 위로 떠서 오히려 잘 흘러가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을 못 뿌리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그 놈을 불 끄려면 어떻게 해요? 안 가라앉게 만들어야죠. 안 가라앉게 만들려면 가볍게 만들어야죠. 가볍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포예요. 포 여기다가 안에다 공기를 집어넣어 나가서 가볍게 만들어서 뜨게 만든 겁니다. 그 놈을 포소화약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C급에다가 물을 방사를 했더니 불 꺼져요? 꺼져요. 꺼져요. 불 꺼지는데 이게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놈들은 A급의 적응성을 갖는 놈도 있고 물방울 입자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다 A급 정도만 적응성을 갖는 거고 얘네들은 얘가 카바를 못하는 그런 화재들에 대해서 적응성을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물분무 등소화설비라고 따로 분류를 하면서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 대상 포의 설치 대상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설치 대상 어디겠어요? 이 놈의 적응성 갖는 데잖아요. 그럼 B급 화재라는 데는 어디예요? 주차장 발전기실 아 이제 발전기실 B급이죠. 이해되세요? 항공기 경락고 주차장인데 주차가 몇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로서 20대 주차하고 이렇게 막 세분화시켜 놓은 것 뿐이죠. 그죠? 자 C급의 적응성을 가져야 되니까 전기실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설치 대상이란 놈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소화효과가 비슷하니까 적응성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은 B급이나 C급 얘가 가지지 못하는 성능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물분무 소화설비가 그래서 별도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물방울이 점점 작아지면 왜 얘가 B급에 C급에 적응성을 갖게 되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성들을 좀 보면 얘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죠? 이런 목적이 뭐예요? 건물 내에 불 끄는 놈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건물 쪽으로 물 쏴 갖고 우리 건물에서 불난 게 역건물 번지지 말라고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피난구조설비는 크게 막 나오고 그러진 않죠. 소화용수설비 마찬가지고 기사 때는 조금 나왔는데 기술사에서는 그렇게 다기출로 막 나오고 그러는 것들은 좀 아니에요. 그냥 대상이 어느 데인데 여기에는 피난기구를 뭘 써야 돼? 피난기구를 갖다가 그러면 감소시켜주는 그런 조건은 뭐야? 이런 것들만 좀 얘기가 되고 소화수 활동설비는 뭐뭐가 있어요? 아 경보설비 빠졌네.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불권운용이 아니죠. 아니 감지기가 감지해갖고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불 끄는 용으로 쓰네요. 근데 원래 목적 자체는 경보잖아요. 경보. 그러다 보니까 화재 사실을 갖다가 통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화재 사실을 정확히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 얘가 갖춰야 되는 게 뭐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겠죠. 그중에는 그러면 이 감지기라는 놈이 있을 거고 그 감지기라는 놈은 그럼 아무데나 설치하면 다 감지해. 이건 아니고 그러면 설치되는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연물이 어떤 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감지기를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적응성이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적응성을 따지려면 그러면 얘의 감지원리가 어떤 거니까 얘의 적응성을 가져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감지원리를 모르면 얘를 갖다가 이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방전기라고 부르는 이 경보설비 자탐인데 얘가 그래서 소방전기의 50%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설비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그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90%는 감지기예요. 감지기 그러면 감지기의 감지원리와 그 설치 기준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방이 전기가 한 회의 시험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놈만 갖고 있으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설 뭡니까? 아 난 전기 싫어요. 그 놈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딴 거 선택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지기의 감지원리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울 거고 소화활동설비 뭐 이런 것들은 소화활동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연결승수관도 있고 재현설비도 있고 아 재현 그 다음에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깨달아오고 있는 게 우리 재현하고 무통이에요. 이 재현은 소화활동설비 중에서 기계파트로 들어가 있고 이 놈은 이제 전기파트로 들어가 있겠죠. 전기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재현은 소방을 갖다가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러나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하는 거에 더 더는 아니겠죠. 그런 목적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중량 안 중량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비예요. 그래서 재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무통 소방대가 서로 통신을 하는 설비인데 그 무통이 결국에는 소방대끼리의 원활한 통신을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라는 게 이제 좀 있겠죠. 그죠. 감지기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포지션은 이만큼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게 이제 소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방시설이란 말이에요. 우리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안전기준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요거 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화재안전기줄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방 건축을 제외한 소방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은 불 꺼야 되네요. 그죠. 화재를 재어 진압해야 돼요. 어? 안전핀 하나를 만들어야 되네요. 안전하게 피난시켜야 되네요. 맞습니까? 어? 불을 꺼야 되네요. 화재를 재어 진압해야 되네요. 화재를 재어 진압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피난하게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를 재어 진압하는 데 필요한 놈이고 그 다음에 피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놈이에요. 그거 목적 말고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얘가 불을 갖다 끌 건데 불을 끌 건데 저놈이 뭐 없지만 없어요. 여기 6층짜리인데 옛날 건물이어서 대상이 아니에요. 스프링클러 대상이 이제 불을 끌 건데 저놈이 화재를 재어 진압하는데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해되시죠? 모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 다 그걸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불 끄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얘가 불 끄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얘가 불을 갖다 못 끄는 거야. 그러면 대책은 뭐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쭉 보는데 야 얘가 불 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놈이야 라는 이론으면 걔는 다기출빈도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소방에서 설계를 하는데 BIM 설계를 해요. BIM 그럼 BIM 설계를 하는 게 불 끄는 거에 불 끄고 못 끄는 거에 얘가 BIM 설계를 안 했다 그래서 불 못 끄나요? BIM 설계를 안 했다 그래서 뭡니까? 피난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랬으면 다 BIM으로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쩌다가 한 번 나오고 소방기술사 앞으로 합격하실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포커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앞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봐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방은 무조건 불 끌 거야 말 거야 그 다음에 피난을 안전하게 시켜줄 거야 말 거야 이해되시죠? 거기에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숙에는 어떻게 불 끌 거야? 가스계는 어떻게 불 끌 거야? 그럼 숙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배관이 어떻게 되면 펌프가 어떻게 되면 이해되시죠? 흡입 배관이 어떤 상태면 이러면 불 못 꺼 그러면 안 되네 모든 이론이 다 그거예요 우리 모든 게 그러면 소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제일 꼭대기에 꼭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으로 다 파생돼가지고 이론들이 나온 것 뿐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 좀 쉬셨다가 우리 그럼 건축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놈을 한번 보실게요 오셨어요 subscribe to the channel subscribe to the channel